Yeah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입니다. 자 오늘은 두 편의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가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외국인이 제가 봐도 크메르 힙합 씬이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 힙합 씬도 그렇습니다. 올드스쿨 래퍼와 어린 래퍼들 간의 어떤 비프가 시작이 됐고 어린 래퍼들 사이에서 또다시 비프가 시작이 되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뜨거워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다가 음악이 나왔고 디브웨이가 음악이 나왔고 MC블과 브로스라가 서로 디즈를 하고 있고 또 곧이어서 비드쿨로도 참전을 했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만큼 이 크메르 힙합 씬에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이 래퍼들 간의 서로 랩을 가지고 경쟁하는 이 비프를 굉장히 즐겨보는 편이고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C블리또 답으로 낸 곡이 있죠. 이거를 찬미라고 구글번역에 이렇게 읽으라고 시켰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비핏 더 데벨 악마를 물리치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참 난감했었는데 사실 크메르 랩 가사가 있어도 해석이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사를 보면 여기 HENG 행에 대해서 나오던데 이 HENG 행이 그 리액션 유튜버이자 래퍼인 그 행 맞습니까? 어 뭐 2013년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막 언급을 하고 막 비드쿨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뭐가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 그러면 따지고 보면 여기 이 비프에는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브로스라, MC블르, HENG 행, 비드쿨러 이렇게 4명의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제가 말했던 대로 스톰지와 와일리처럼 진짜 이들은 하루 사이에 이제 새로운 디즈곡을 내고 있고 씬은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것도 힙합 씬을 주목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또 사건이니만큼 좀 흥미롭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느 편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일단은 이 MC블의 디핏 더 데블, 찬미 이거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OK, let's get into it.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 to my channel? 제가 말했죠? 이 싸움이 장기화될 거라고 여기 이런 말이 있어 그래도 해석한 것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있어요 나는 거인처럼 무서워 군중도 무서워 그러니까 군중도 자신은 무서워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문제를 일으키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총을 꺼낸다 갱스터들을 제거해야 돼 부처처럼 그는 악마를 물리쳤다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음 음 저 가면 쓴 캐릭터를 브루스라로 지칭한거죠 그러면은 이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뭔가 감정이 상해있었던 건가 잠깐만 잠깐만요 가사를 좀 볼게요 cg 얘기가 나오는데 하하 이런 얘기가 있네 매일 포티파이브는 총을 들고 수영장을 돌아다녀 하지만 잊지마 나는 또한 그의 머리를 겨냥하는 ak가 있대 드디어 저 크메르 랩을 그래도 구글 번역을 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펀치라인이 대단한데 사실 억양만 들었을 때는 사실 저한테는 좀 낯선 어떤 억양이 있는 랩플로우인데 가사를 보니까 펀치라인들이 꽤 있어요 응 오오오 이러기 functions 음 지금 이거 합작한 거는 용서해달라는 퍼포먼스죠 비프에 몇 명의 래퍼들이 정확하게 연관이 된거지? 참 이상하게 구글 번역이 크메로 해석을 할 때는 참 그게 한글로 해석을 할 때 원활하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서 조금은 더 내용을 조금 더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비프라는 거는 힙합 팬들을 굉장히 유튜브나 어떤 소셜미디어로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인 것 같아요 비프가 도대체 누구의 승리로 돌아갈지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뭔가 MC블의 가사를 제가 조금은 이해하고라도 보면 뭔가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우세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고 지금 댓글들도 보면 여러 가지로 반응들이 엇갈리는 것 같은 느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 사람이 아니라서 뭐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디스트랙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사의 내용인지를 좀 여러분들께서 요약을 해서 알려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 7 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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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